좋은 아이 있으면 또 하나 데리고 갈 거에요 도매로만 하나의 일반인한테는 안 파나요 다 해요 그렇죠 일반인한테도 소매로 파신다고 하시네요 사장님께서 그래서 구경했습니다 들어가 볼까요 자 그럼 슬슬 한번 구경해 볼까요 이 아이는 뭘까요 니치아이금이네요 이 아이는 흥분인데 색깔이 참 곱네요 6만원입니다 5만원입니다 블랙다이아도 흥분하고 색깔이 비슷한 것 같은데 참고 없죠 이 아이도 6만원입니다 마디바가 대품이죠 가격은 2만 5천원 하더군요 파키 피덤 파키 피덤 이 아이는 조금 비싸다구요 15만원입니다 라울 가격은 5만원이 되군요 라울은 색깔도 이쁘지만 향기도 참 좋군요 이 아이는 또 사장님이 너무 비싸요 이 아이는 좀 더 비싸요 이 아이는 또 비싸다 이제 여기서 하신지 오래되셨나봐 저는 다육이 요기 말고 종합운동자 뒤쪽에서 해가지고 한 16년 한거야 다육이만 어이구 비틀어 꼽시네 오늘은 이 연봉아이로 선택했습니다 이 아이를 이제 우리 집으로 들어갈겁니다 이렇게 화분에서 연봉을 흙을 제거하고 포장해서 집으로 가져올라고 지금 작업중입니다 이렇게 해서 집으로 가져왔답니다 집에서 화분 가려한 상태입니다 자 보시죠 너무 이쁘죠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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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